자, 대한전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전력난 종목이죠. 전력관련주. 이 재료가 엄청나게 크게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13,190원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어요. 저점 8,500원 정도에서 2배 가까이 오른 종목입니다. 엄청나게 힘이 좋다는 거죠. 이때 보시면 거래 대금이 1조 5천억. 엄청난 힘이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크게 상승 나오고 나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마이너스 37%, 고점에서 37% 정도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 조정받은 최근에 이유가 있었죠. 미국 경기침체 우려 이 부분도 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중동전쟁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주가 흐름은 반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되돌림 반등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종목의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종목의 문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죠? 당연히 기회의장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이렇게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타이밍 좋게 매수를 하더라도 되돌림 반등이 얼만큼 나올지, 어디가 고점일지, 개인분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 매도할지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대응 받아보시려면 상단에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이렇게 대응 방안을 좀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 사이즈 자체가 좀 불어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도움드리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전선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뉴스 기사가 좀 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대한전선의 경우 2분기 수주 잔고가 2조 55억 원, 역대 최고예요. 8월 초에 있었던 기사 내용인데요. 이거 좀 보시면 워낙에 지금 수주 잔고가 역대급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주가가 엄청 빠졌잖아요. 37% 정도가 조정받았는데 기사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대한전선 2일 서울 여의도 NH 구명타워에서 열린 기업 설명회에서 2분기 말 기준 수주 잔고가 2조 55억 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올해 미국에서만 약 5,200억 원의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2000년대 초 북미에 진출한 이후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 대한전선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8,643억 원, 영업이익은 374억 원이다. 상반기 누적 기준 1조 6,529억 원, 영업이익 662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연결 손익 측정 이후 가장 높은 반기 영업이익이다. 엄청나게 지금 성과가 좋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재무 현황도 좋겠죠. 그래서 재무 현황도 기사로 좀 나왔는데 대한전선은 재무 현황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21년도 266.40%였던 부채 비율이 22년 이후 100%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다. 2분기 말 부채 비율은 74.16%, 대한전선 관계자는 유동 비율 234%, 차익금 의존도 30%를 유지하며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 기업 신용 등급 ICR도 A로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기업 등급도 이렇게 A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 조정 많이 받았을 때는 주어 담고 큰 상승이 나와줄 때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전선은 해저 케이블 1공장 2단계 건설을 적기에 완공하고 영광 나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국내의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해저 케이블 2공장 투자도 진행한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주요 안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네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주가 조정을 많이 받은 구간이잖아요. 이렇게 조정 많이 받았을 때 당연히 뭘로 봐야 된다? 기회로 봐야 된다. 저로의 기회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회를 잡으실 분들은 당연히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분명 되돌림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2만 원 이거 넣고 신고가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주봉으로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굉장히 힘이 좋은 종목이죠. 최고가가 4만 4천 523원 이렇게 갔는데 현재 70%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량만 봐도 이때보다 지금 현재 거래량이 훨씬 더 터졌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엄청나게 들어올릴 수 있는 세력이 입성했다는 겁니다. 다시 목표가 최고가 4만 4천 5백원 넘어갈 종목이니까요. 지금 매수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매수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어느 정도 반등 세게 나올 거예요. 강력하게 강력하게 나올 건데 언제 매도해야 될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네 그래서 대응 이거를 제가 직접 해드릴 건데 대응 받아보실 분 상단에 010-4983-8709 여기다 숫자 1 보내주셔야지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 타이밍 이걸 정확하게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릴 거고 워낙에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쌀 때는 당연히 매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반등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좀 심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300만 원으로 5개월 동안 9,6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 이거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 텔레그램 방 운영 중이고요. 평생 동안 무료이니까 대신에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입장하실 분들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시고요.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 3개에서 4개 정도 추천드릴 거예요. 그럼 매주 최소 여러분들께서 30% 이상 수익 가능합니다.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이 가능하고요. 투자금은 5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들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먼저 실력 검증을 직접 체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3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방에서 매매 원칙은 세력주 매매 원칙 3가지가 있는데 재료, 이슈, 지속적인지 확인하고요. 지지 라인 체크, 바닥이 확인됐는지, 세련매집 체크 이렇게 제가 다 직접 해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정말로 수익을 내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00만 원으로 시작을 할 건데 5개월 동안 9,600만 원을 만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개월 차에는 여러분들이 응통할 수 있는 자금, 얼마 안 되는 자금 300만 원으로 1개월 차에 600만 원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수익률 100% 기준. 이거는 최소 100%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2개월 차에는 600만 원으로 여러분들께 1,200만 원 이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 거고요. 3개월 차에 1,200만 원으로 2,400만 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4개월 차에 2,400만 원으로 4,800만 원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5개월 차에 4,800만 원으로 100% 수익 달성하면 9,600만 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5개월 동안 여러분들께서 이제 1억 원 정도 자산이 형성이 되면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경제적 자유 이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도 이제 제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드릴 건데 1억으로 5%만 수익 나도요. 500만 원 수익이에요. 그럼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근로소득 일반적인 분들 근로소득 300만 원보다 초과된다. 투자 수익금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00만 원으로 계좌가 튼튼하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력이 검증된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올 수가 있고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 직접 제가 드리는 거니까 주식 초보자 분들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초보자. 그래서 초보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금액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300만 원으로 이렇게 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텔레그램 방에 입장 도와드리면서 저와 함께 인연되신 분이 있어요. 2년 동안 시작을 했는데 이분은 대리운전하시는 분이셨어요. 대리운전하는데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좀 하더라고요. 술 취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좀 힘들다고 많이 토로했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00만 원으로 한번 시작해봐라. 2년 전에.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방에 입장 도와드렸고 무료로 이분께도 도와드렸습니다. 이분께서 3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2년이 지난 얼마가 되었냐. 300만 원으로 지금 자산이 7억 대 이상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은인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자기의 은인이다. 지금은 이분께서 대리운전 안 하시고요. 정말 건강만 잘 챙기시고 있고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저한테 항상 은인이라고 하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세요. 선물도 많이 주시는데 선물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비싸요. 네. 제가 너무 고마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선물도 받지만 저는 이제 더 큰 수익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런 선물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것만 꼭 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정말 저는 주식 투자로 손실 보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굉장히 좀 아프거든요. 이게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 정말로 큰 금액으로 하지 마시고요. 300만 원으로 시작하셔서 제가 재산 지켜드리고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좀 수익을 원하시는 분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바로 입장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제가 모든 도움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추가적으로 선물을 좀 드릴 거예요. 지금 미국 대선이 좀 남아있죠. 이제 3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지금 8월인데 11월 5일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해리스 미국 대선 인맥주예요. 강력한 상승 파동이 확신되는 종목이고 지지라인 체크됐고 바닥이 확인되었습니다. 저점을 매집할 거고 세력주 매매기법이 포착된 종목으로 세 가지 매매 원칙이 확인되었어요.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으로 1천만 원만 투자하셔도요. 5천만 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최소 목표 수익률이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은 2024년 11월 미국 대선 해리스 대장주 지지율 한번 볼게요. 해리스 트럼프 50% 46% 50% 46% 50% 46%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세 곳 다 앞서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8월 대형 세력 매집 종목 해리스 미국 대선 임맥주 이걸 무료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임맥주를 매매하는 이유는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인 친인척 있다. 네 한인과 한 가족. 네 한국인과 친인척이 있고요. 엄청난 재료예요. 그래서 저점에 지금 매집하고 있는데 이게 테마주로 편입이 되면은 상승이 나온다. 어떻게? 상한가로. 연속 상한가로 갈 거고요. 이거는 최소 수익률이 사실 10배 이상 가는 종목이에요. 10배인데 저희는 안전하게 5배만 먹고 나올 겁니다. 500%. 네 그럼 여러분들이 천만원 투자해서 최소 5천만원 이상 만들어 간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종목 선물 종목 받으시려면 010-4983-8709-2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은 제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네 이 종목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왼쪽 종목이 대상홀딩스 우라는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은 한동훈 테마주였습니다. 한동훈 테마주 당연히 이게 어떻게 인맥주로 엮였냐. 이게 이정재가 있죠. 연인이 대상홀딩스 우 최대 주주에요. 최대 주주. 그래서 한동훈과 이정재가 친분이 있는데 이걸로 인맥주로 편입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편입이 되니까 어떻게 됐냐. 상승이 나왔죠. 저점에 매집하셨을 때 7,000원에 매집을 했고요. 7,000원에 매집했는데 상한가 6방 이렇게 갔습니다. 상한가 6방 가고 저점에 매집하지 않으면 이런 수익 먹을 수가 없죠. 최고점이 6만 5천 3백원 이렇게 도달을 했습니다. 9배.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는 게 국내 증시. 테마의 꽃. 바로 대선 인맥주죠. 근데 대선도 전에 총선 때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종목이 더 큰 종목이죠. 미국 대선이에요. 네 가장 큰 수혜주입니다.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최소 10배지만 안정적으로 5배만 먹고 나오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종목 보시면은 이 종목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네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이 전에는 와이더 플래닛이었어요. 이 종목이 이름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정재가 지분이 있다는 종목입니다. 이정재 지분. 그래서 한동훈 체마주. 네 인맥주로 엮이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저점에 매집을 했다면 2,750원에 매수를 가능했고요. 이때 매수하신 분들 상한가 8방 이렇게 큰 상승이 좀 나와주었어요. 그래서 상한가 8방이 나오면서 최고점은 2만 9,850원에 도달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몇 배냐 10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10배 이상이 한 달 만에 가는 건 대선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거잖아요. 어떤 선물이나 해리스 미국 대선 인맥 테마주. 네 인맥주죠. 가장 강력한 상승이 나올 종목인데 최소 10배 이상 오를 종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5배만 먹고 나올 거다. 천만원 투자해서 5천만원 이렇게 만들고 나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익을 좀 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저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선물 종목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제 참여해 주시면은 수익을 좀 크게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대한전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가 2만 950원에서 일본 기준이죠. 마이너스 37%까지 내려온 상황. 지금은 기회의 자리 절대 매도 손절 금지 자리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돌림 반등 때 제가 대응 이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고점에 매도 신호를 좀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금 보유가 좀 생기잖아요. 현금으로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 된다. 제가 입장을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건데 010-4983-8709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이렇게 수익을 좀 내드리는 만큼 고맙다는 인사 이 정도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소중한 재산 이거 지켜드리고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드리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단기간에 정말 호화롭게는 좀 못해드려요. 호화롭게는 좀 해드릴 수는 없어도요. 1개월에서 2개월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의 생활자금, 여유자금, 노후자금 이런 걱정은 하지 않게끔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상단에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verybody 아빠 제가